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1987년 5월 11일.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. 이토록 중요한 시점에 내가 알던 과거가 달라지고 있다.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. 조금만 먼저 알아챘더라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. 미안하지만 나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. 날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이 시간 이 장소에 네가 왜 있는지.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라고.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